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우 얘들아! 드디어 판타스틱한 새로운 너희들의 멤버를 찾았다! 자 소개할게요!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! 잘 부탁드립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! 이거 볼이 되게 탱탱해! 완전 인기가 막혔다! 뭐가 괜찮아? 우동처럼 튕겨가지고 아휴! 아휴 좀 쳤다 하자! 아휴 나도 힘들다! 아휴... 아휴... 뭐... 뭐냐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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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영이랑 할 일도 좀 있어서... 아휴... 아휴... 무슨 얘기... 언니 언니... 그래... 아휴... 이거 여자였어? 거짓말! 원래 드라마에서도... 여자거든... 와우 내가... 도수입니다 아니, 아니, 아니 왜 몰라요? 우리 여자였지? 이거 뭐야 아우, 들어가 아사라 아유, 진짜 치게 들리는다 치는가 아우, 조심 좀 해. 남자애가 친척하게 다 치고 하네. 아우, 진짜. 여자 아니잖아? 어떡해, 우리 멤버들 다 속았네, 속았어. 애기야! 우영이, 우영이. 여자라고 해서 그런가 자꾸 생각나네. 우영이 남자 봤는데. 내일은 꼭 멤버들한테 말해줄지. 아, 귀했다. 귀여워. 어쩜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? 아, 예쁘긴 무슨. 얘 예쁜데 왜? 이거 뭐야? 아, 아, 아! 아, 아! 무슨 말EE! 무서운 그 doctors? 아이 sure! 우와아! 아, 정말 심사하니 심사하니? 야! 국민여신 박귤이 아니야? 뭐야? 니가 감히 내 전화를 무시해? 나 국민여신 박귤이야 한 번만 더 무시하면 여신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, 고객님 오늘 좋으십니다 진짜? 응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주무십니까, 형님? 왜 이렇게 불 켜고? 오 둘, 셋,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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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 둘, 셋, 셋 둘, 셋, 넷 둘, 셋 넷 하나 둘 셋 야, 부케요! 가자. 멋있다! 멋있다! 넌 왜 날 부수하는 거니?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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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꿈VIE報 우영아! 나 너! 잠깐! 우영아~! 우영아! 내가 너를 사랑해! 내가 너의 여사를! 왜 그래?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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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바로 넌 미스터 내 옆으로 넌 미스터 헤이하니 미스터 이제 날 봐봐 미스터 한참 딸래사 미스터 이름이 뭐냐 미스터 흠영아 사랑해 이걸 왜 됐지? 이게 아이씨 뭐라카노 이게 뭐라카노 뭐라카노 아 답답해 죽겠네 남자로 난 남자 남자 아 이거 남자 아이 탐내 너 여자였잖아 뭐라카노 남자라니까 여자 말도 안 돼 그런 말은 여자였다고 아 뭐하는거야 답답해 죽겠네 진짜 니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난 니가 좋다 이겨운 나이라노 남자 하라고 아이 남자라고 남자 아! 남자라고 아! 아니 아이 나이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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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